2단 간별사 여러분 2단 간별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단 간별사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단 혹은 사이비단체에서 만들어낸 말로 추정되고요 실제 대부분은 2단 대책을 하는 사역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2단 사이비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죄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몇 년간 개인이 공신력 없이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2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전한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 무의미한 감정적 싸움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바른미디어가 2단 대책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2단 간별사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물론 정작 영상을 봐야 할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거나 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바른미디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2단 혹은 사이비 참여 금지 등으로 결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교단이 하는 일이고요 어떤 개인 혹은 단체가 2단 대책 사역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엄청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교단 산하의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혹은 신학위원회가 있고요 장로교단의 경우 노예의 허니를 통해 특정 단체를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보고한 후 총대들의 가부 여부를 따져서 2단 혹은 사이비 참여 금지 등으로 결의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최근 일부 교단의 결의와 연구 과정 2단 대책위원장의 자격 문제 등으로 교단 결의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2단으로 결정하는 일을 개인 혹은 단체가 나서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분별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교계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분별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겪을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 결의는 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공신력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도들 스스로가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 바른미디어에 글이나 설교문들을 보내주시면서 2단성을 체크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런 부탁에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탁하신 분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어려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의 조언 정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디어는 특정 단체를 2단으로 결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둘째 바른미디어가 특정 단체를 다룰 때는 2단 시비를 위함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바른미디어가 다루는 단체들은 대부분 이미 교단에서 결의를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통신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주장들을 하는 곳입니다 2단 시비를 위함이 아닌 예방을 위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바른미디어가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단체를 2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비를 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바른미디어의 목적은 잘못된 가르침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디어가 설정한 주 독차층은 신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셋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단 대책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바른미디어의 사역의 목표는 언제나 예방과 회복이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2단과 정통을 구분 짓는 것을 2단 대책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결코 전부는 아니죠 교단이 소속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2단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되 2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고요 바른미디어는 특정 단체를 취재하고 그들의 교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로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는 그 일만을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넷째 바른미디어의 사역은 2단 대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로 확대될 것입니다 2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교회 내 성문제, 중동문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를 보게 되었거든요 2단에 미혹되는 과정, 그 안에서 삶의 망가짐, 탈퇴와 회복의 과정이 방금 제가 언급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적인 문제들, 중동문제와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른미디어가 2단 사입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좋은 틀을 만들면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좋은 프로세스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른미디어의 사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2단 간별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양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른미디어는 2단 간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과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